어젯밤 인천 국제공항, 축구대프팀 선수들과 함께 입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태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엔 좋은 질문이라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4강 진출이 실패는 아니라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며 감독직을 수행하는 날이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재택근무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축구 팬들은 쏟아지는 비판에도 여유를 보인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린스만의 멘탈 인정한다, 클린스만 같은 멘탈로 살면 스트레스는 안 받겠다는 등의 냉소적인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카타르와의 4강전 패배 이후 고개를 숙인 이란의 아미르 갈레노이 감독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갈레노이 감독은 패배 직후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 결승에 진출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공항에선 축구팬 일부가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엿사탕을 던지고 집에 가라며 그를 비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항에선 축구팬 일부가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엿사탕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항에선 축구팬 일부가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엿사탕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항에선 축구팬 일부가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엿사탕을 던지고 있습니다.